3월 25일 공연을 해요. 수요일 날 우리 김원호 회장님이 하시는 거 아시죠? 네. 이 일을 하시면 안오는 안오는 거 없어요. 사장님 무엇인지 몰랐어 당신이 그리운 것이 사랑인가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급상한 날 그 하늘 잊으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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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을 수가 없으며 나 죽어 나 죽어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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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